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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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크러쉬 바보 촬영 날 짠 이미 눈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라인 안 한 거 풀리는 눈? 풀리는 눈? 풀리는 눈? 풀리는 눈? 풀리는 눈? 풀리는 눈? 아파요? 아니요 괜찮아요 깨졌어 깨졌어 어찌나 팬들이 나한테 DM을 얼마나 진짜요? 웬만한 웬만한 그 립스틱 색깔 뭐냐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근데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느낌 너무 좋았다 배터리 다 닳았어 별로야 될 거 같아 어차피 회사 끊기겠다 의자 조금 내릴게요 부분 Ni 공격 란 신화 란 시기 안아도 가만있어? 어른데서? 나 코마 영상 엄청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 코마에요 엄마만 보고있어 엄마야 봐봐 어마어마 코마야 너한테 안 먹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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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도 오면서 멀리도 어찌나가 시청자이 제 유튜브에요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점도 찍고 새로운 메이크업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고른 거네요 촬영하는 그걸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은 민지영 고맙습니다 할게요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